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구별로 저희들이 지금 지교의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캠프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현장 갔다 와서 포럼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등을 지고 미워하면서 연락을 끊고 지내온 친척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에 캠프하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하필 그 친척이 살고 있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강단 말씀 듣고 캠프할 때 연락을 했습니다 찾아가겠다고 찾아가서 이제 이분이 워낙 강팍한 분이라서 복음은 전혀 안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이분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듣더니 진실되게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매주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너무 좋다고 오라고 다락방까지 열렸습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하고 그 동네에 삼신당이라는 신당을 차려놓은 평소에는 시장에서 곱창집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저녁 한까지는 곱창집에서 곱창 장사하시고 시간 날 때는 신당 차려놨으니까 이름도 삼신당입니다 그 하고 있는 무속인 할머니를 집사님하고 찾아갔습니다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신이 신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당장에 바꾸고 치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거 치우고 그만두면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알고 보니까 남편은 벌써 오래전에 한 16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결국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다리에 약간 소아마비 증세가 와서 쫄뚝거리면서 그렇게 그 엄마를 도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몸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해방받을 수 있는데 사탄의 건세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귀신이 해코지질 할까봐 결국은 고민고민하더니 안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파주에서도 제가 직위 캠프를 하면서 주로 상가를 돌았는데 저는 집사님하고 오늘 가게 두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에 들어가지 말자 멀리서도 인상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표정 있잖아요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누가 봐더라도 이 사람이 도대체 장사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손님이 들어와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자기 안 그래도 집안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예수 얘기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물면 안 놓치잖아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이 거들어서 해방받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니까 제발 나가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복음을 이 간단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러한 갈급한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은 유독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12달이 똑같은 시간인데 왜 항상 11월달 12월달은 빨리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느낄까요 남아있는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중요한 곳에 집중하고 인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깨트려야 될 옛틀 즉 잘못된 영적 습관과 잘못된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은 아주 곽창하게 시작합니다 오직 여화의 뜻을 외치면서 2, 3, 7나라 보고만 하고 교회 현장 다 뒤집을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시작하다가 좀 하다가 뜻대로 생각대로 잘 안되면 나중에는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서 매년에 매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껍데기나 포장지만 살짝 바꿨다고 해서 과연 다음에 새로운 시작에 진정한 응답과 승리가 주어질까요? 근본의 틀을 바꿔야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식, 패배의식, 무능의식 이러한 예트를 과감하게 깨트리고 뛰어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반복적으로 흐르는 그 잘못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때문에 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운명과 틀 속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틀을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없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럼 왜 하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입니까? 아니 여호와의 손이 사람 차별하고 사람 가리고 그럽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우상과 잘못된 예트를 완전히 깨트린 개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래된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당해왔던 모든 고난과 실패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만큼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예트를 깨트리는 그러한 마무리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초청 끝났으니까 한 씨름 났다 무거운 짐을 벗었다 다 끝났다 그럴까요? 그 짐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내 오년에는 없습니까? 그 짐 말고도 무수히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마지막 남은 싸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응답이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 된다 안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새로운 시간표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간표를 놓고 지금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리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LA에 살았으니까 LA 다져서 스타디움에 몇 번 경기를 관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다져서 스타디움은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구 구장으로 손꼽히는 그런 구장입니다 저녁에 경기 가면요 선셋, 노을이 탁 지면서 뒤에 야자수가 가득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젤까요? 물론 1회부터 9회까지 다 중요합니다 매회가 다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9회 말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크게 앞서 있더라도 점수를 내주고 역전이 되면 결국 그 경기는 지는 것입니다 즉 마무리 투수에게 그 경기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의심과 회심과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점점 교회 안으로 불신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정당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5장 부활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모든 사탄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 삶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권세 이기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영적 현 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싼 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 집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쓰러지기 직전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즉 사망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사실 죽음보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교구에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벌벌 떠는 게 언제냐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설댑니다 그 어떤 천하장사도 그 어떤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다? 몸이 좀 아프다? 취업이 잘 안 된다? 결혼? 그냥 남내기 갔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죄송하지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죠? 사형선고입니다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과연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형선고 앞에 돈? 경제? 잘된다 못된다? 과연 그게 중요할까요? 그러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어려움 해결 못하겠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누가 해결하십니까?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왜 초대교의 성도들이 사자의 이빨 앞에서, 사자의 발톱 앞에서 온몸이 불로 태워지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왜 당당히 죽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봤자 뭡니까? 어차피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살면서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더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사탄과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릴 믿음의 결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믿음의 결론은 승리와 감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춤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금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 그것도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시위대 감옥 속에서 손발이 완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후기 14장 14재를 보면 그 홍의 앞바다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는 지금 애국군대가 어마어마한 마병을 이끌고 추격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홍의가 가로노여 있습니다 모든 일살배수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를 왜 애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홍의 앞에 끌고 와서 다 바다 앞에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 홍의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애국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참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신자들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분명히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요 전혀 문제없고 만사 형통하고 게다가 예원교회까지 와서 그리스도로 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사천리로 막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고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정사와 건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환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단과 지옥의 건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운명 사주 팔자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려전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뭔가 비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진 문제, 사건, 현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권세 깨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지금 내가 가진 그 현실과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이제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19년의 마지막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회상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왜 호랩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나무 가운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언약 붙잡고 보금 안에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달려와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요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 10미터를 걸어간다 한 5미터까지는요 내 느낌상 직진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한 5미터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삐뚤빼뚤해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점점점 시간 갈수록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내 것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처음 주셨던 그 언약 속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빗나갔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핑계와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누구 누구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 답답함과 그 힘듦이 왜 찾아왔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약을 놓친 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우리는 앞만 보고 무조건 열심히 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위로 붙이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백 투 베이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는요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본 싸움이에요 지금 내가 뭘 놓쳤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과 불신앙을 다 버리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번지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려를 바래가지고 그것도 큰 우려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블레셋을 언약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려를 바래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 이후로 육은 무익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요? 좀 전에 예수님이 5천명을 단반에 먹이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완전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큰 막 대단한 엄청난 일이 아 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다 떡과 물고기 다 먹일 수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먹는 거 수십 명이 막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저분을 우리의 메시야로 삼자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많고 어느구나 안 도와주고 빨리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의 내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그 중요한 식주인 되는 가요 장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요 네가 열심히 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먹여 살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근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했다면 남은 2019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영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9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무대포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란 말은요 무조건 빨리 앞으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달려갈 때는 반드시 목표, 영적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빨리 뛰는 거? 불신자가 더 빨리 뜁니다 불신자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뜁니다 근데 그 불신자에게는 뭐가 없죠? 미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릅니다 여러분인 각자에게는 분명히 미션이 있습니다 빌리뽀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제 곧 우리 지금 빌리뽀서 강의 우리 강단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곧 몇 주 지나면 3장 말씀 하시겠죠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시위대 감옥에 손과 발이 완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근데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데 나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매입니까? 사람에게 매입니까? 현실에 묶입니까?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2019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주신 언약의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42.195 마라톤으로 보자면 지금의 시간표는 이제 결승점이 조금씩 보이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라톤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다 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한계점에 달하는 글을 보고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의 구간이 통상적으로 35km에서 38km쯤이라고 합니다 42.195를 앞두고 여기에서 대부분 승부가 갈립니다 여기에서 사실적인 메달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낙심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힘 빼기 작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힘을 뺄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심정을 무너뜨릴까? 어쩌면 저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을까? 그래서 끝까지 못 달려가게 할까?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열매와 응답이 없다고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지교의 캠프를 하는데요 오늘 날씨 보셨죠? 바람 불고 비 오고 춥고 캠프하기에 있는 최악의 조건 오늘 진짜 강단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었으면 안 한다고 연락하고 싶더라고요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피하고 숨을 구멍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니까 어떻게 안 갑니까? 오늘 4주차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2주차 캠프를 할 때에 저하고 권사님하고 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에 계시는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부산에서 의정부에 이사와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분이 부산에 있을 때는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이사와서 부동산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잘 안 맞고 힘들고 시간도 바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 사장님 눈이 붉어지면서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누가 들어왔어요 더 얘기하기가 좀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기도가 되는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은혜에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계속 그 사장님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기대에 차서 아, 이제 뭐가 되겠구나 찾아갔는데요 그날은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사장님의 남편까지 나와서 둘이서 전화받고 누구 찾아오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 10분 바보같이 서 있다가 말도 못 꺼내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살짝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지난주까지 이거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늘 찾아갔는데요 딱 그 사장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오전에 조용한 시간에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서울에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3주 전에 그 예배 얘기했을 때 당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 얘기를 쭉 듣는 그 한 십몇 분 동안에도 계속 눈시울이 붉으면서 그 봄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입주 청소하러 오고 뭐 장검을 치르고 뭐 비밀번호가 몇 번이고 이걸 막 그냥 5분 동안 또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진짜 아닌 겁니까? 근데 이분이 탁 끄더니 죄송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다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을 막 무조건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막 밀어붙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17일 주일날 우리에게 후반기 새생명 초청주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하고 한 게 없는 일이다 어른들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 피말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우린 어떤 일 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난리 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한 영혼 한 생명 가슴에 품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2019년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남은 한 달 반 동안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비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군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2019년도를 끝까지 피니시 스트롱 할 수 있는 그런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복ets finishing 9 ека 8 10 12 11 22